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낮 시간대에 나가면 여름 같달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집에서 에어컨 살짝 틀고 누워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편하게 쉬는 게 정말 행복이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주말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하고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김재식 작가님의 에세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김재식 작가님을 알게 된 게 2018년에 출간된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 라는 책을 처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을요. 그리고 작년에 출판됐었죠.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는 책을 또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작가님의 작품을 또 구매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는 책은 저번에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을 내리기도 했지만 다시 곧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볼 수 있게 참 따뜻한 말들이 많았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재식 작가님의 글은요. 뭐랄까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김재식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힘을 얻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 접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접어놓은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누군가에게 새벽에 차가운 공기에 취해 방황하기보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을 꿈꾸기를 멍한 눈으로 뜨거워진 햇살 아래 눈살 찌푸리기보다 희망차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마주할 수 있기를 끼니를 대충 뜨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해야 할 일을 웃으며 해내기를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다시 쌩쌩한 밤을 맞기보다 잠깐이라도 걸으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하루의 가치는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마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유 없이 너무 자주 새벽에 젖지 않기를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거듭하며 같이 있는 내 시간을 기꺼이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난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는 동안의 시간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찾아보고 물어보면 된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내 눈에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다면 그곳이 바로 치유의 안식처가 된다 인생이란 그렇게 나와 내 안식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방황해도 괜찮다 인생은 길다 꼭 어딘가에 닿아야 하는 건 아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충분히 눈부시게 아름답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가끔 누군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 시절에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친구를 만드는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나는 매일 아침 친구와 등교하기 위해 졸리 눈을 배비며 일찍 일어나 친구의 지문을 두드렸다 그제야 일어난 친구는 허둥지둥 준비했고 난 그 지루한 시간을 잘도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늦는 날이면 친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먼저 가버렸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관계란 형성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겨우 이어진다 해도 한쪽에서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그냥 그렇게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일까 그래서일까 자라오면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덴 열성적이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안다 한때의 인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련한 일이다 어차피 삶에서 같은 시기로 공유하는 사람들은 돌고 돌게 마련이다 그 끝을 붙잡고 이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나라는 사람이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진 않지만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각자의 내가 있다 사람들은 잠시 내게 왔다가 사라진다 나를 스쳐가는 그 모습에 의미를 두며 살기보다 그저 내 시간을 그때의 나와 함께 잘 살아가면 된다 오래된 옛 친구가 곁에 없다고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를 대신하여 지금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나의 안식처 나의 안식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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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행복을 느끼며 조용한 무인도에 살만 좋겠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이란 생각에 손과 비슷한 곳이나 바다를 곁에 두고 있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이곳저곳 다닐수록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싶다는 이상적인 마음은 나를 고려하지 않은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보안을 장담할 수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자신이 없었다 낯선 곳에 머물 때에도 도시 외곽보다는 대형 쇼핑몰 근처에 살아야 마음이 편했다 재은을 좋아하지만 도시에 있을 때 더 안정을 느꼈다 엉뚱하게도 결론은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도시에 사는 게 나와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의 여행은 단순히 마음을 환기시키는 일시적인 행위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곳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증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의 안식처를 찾았다 바다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홀로 떨어져 있는 섬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긴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다시 나갈 마음을 먹는 게 더 어렵다는 섬 그곳에 산다 그렇게 나와 관계된 많은 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 외로워 보이는 섬은 결코 외롭지 않음을 오롯이 혼자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이제는 안다 사소한 깨달음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냥이다 그냥 싫은 것 싫은데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그냥 그 이유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한 번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가 소리 없이 나타난 고양이에 하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한껏 예민해진 고양이를 본 이후로 고양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사람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정말 다정함이라고 찾기 어려운 놈은 아닌가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생각이 모두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양이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고양이도 강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야옹 하고 대답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면 현관 앞에 마중을 나오기도 하며 늘 약간의 거리를 두지만 언제나 내 곁을 맴도는 모습에 다정함을 느꼈다 자기만의 루틴이 정확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활동하는 모습과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망설임 없이 즉시 움직이는 모습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얼굴에 물만 대충 묻히는 것을 고양이 세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양이는 틈만 나면 자기를 단정하게 정돈하는데 대충 씻는 행위를 왜 고양이 세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멀리서 보고 들은 것만으로 어떤 대상을 단편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호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과 단절되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내 작은 경험에서 비롯된 이 사소한 깨달음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에게 알려준 건 세상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지혜였다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이렇다 할 SNS도 하지 않고 뉴스도 챙겨보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참 꽉 막힌 채로 산다는 내 쓸데없는 감정의 오지랖이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좀 가지라 하며 핀잔을 주곤 했다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쏟을 만큼 여유롭지 않고 몰라도 되는 일에 신경 쓰며 사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면 시대에 뒤떨어져 살게 된다고 걱정했다 어느 날 나는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타국으로 훌쩍 떠났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문득 한국의 소식을 알고 싶어 휴대폰을 열어본 날 괜히 혼자 화가 나서 종일 짜증을 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궁금했는데 점차 내가 분노하는 이유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도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나는 분명히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웃으면서 차분히 말을 건네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자극할 수 없으니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와 크게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 쌓여서 화가 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지 않는다 남의 소식을 들여다보는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왔다 요란스럽던 포스팅이 한동안 멈췄으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다고 그 뒤로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몰라도 되는 일들에 굳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궁금해하지 않을 내 삶의 단편들을 보여주는데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삶은 조용하고 편안해졌다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곳은 나를 위해 떠나는 게 좋다 그게 현실의 공간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말이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 늘 생각이 많았던 나는 엉뚱한 상상을 즐기곤 했다 가끔은 그런 상상들을 연습장에 낙수하듯 풀어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때그때 내 생각을 기록하며 적어놓은 글을 내가 보고도 진짜 멋진 글이라며 자아도 취에 빠져 즐거워 하기도 했다 아마 그때 나에겐 그게 삶의 가장 큰 낙이었나 보다 그러다 우연히 주변 사람들이 내 글을 읽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이 가득했다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다고 누가 뭐라 말한 것도 아닌데 혼자만의 시간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조금씩 글쓰기를 멈추게 되었다 그런 내가 시간이 흘러 다시 글을 쓰게 되고 책을 내게 되었다 작가라는 직함이 생겼다 작가라는 말은 여전히 어색하기만 하다 어릴 때부터 가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가끔 나에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나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때 행복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행동하고 그게 당장의 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업이라는 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현재의 삶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잘 알고 있다면 꾸준히 걸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 잠시 쉬어 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걸어야 한다 조금씩 천천히 남들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든 비교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내 속도에 맞춰 걸으면 된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길이 나타난다 빗방울은 살아남아 바다가 된다 멀리서 집채만한 배 한 척이 조용히 보였다가 사라진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모두 다른 배가 왔다 간다 멀리서 보면 마치 정지에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여서 지켜보는 일도 지루하지만 커다란 배는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진다 가판위의 모습도 나처럼 평온하기만 할까 아마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계획된 일정대로 나아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소란스러울 것이다 그 커다란 배를 품는 바다 역시도 처음부터 깊고 거대하지는 않았으리라 하늘에서 온몸을 던져 홀로 떨어진 작은 빗방울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더 작게 몸을 조각내어 땅속에 작은 틈으로 파고들며 물줄기를 만든다 그렇게 다시 힘을 모아 오랜 시간 많은 곳을 함께 돌며 살아남아 맛슴내 바다가 된다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드넓은 바다도 수면 위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바다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만들듯 작은 힘들이 모여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기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리고 그 안에 어우러져 살고 있는 각인각색의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며 오늘을 바삐 살아가고 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은 현실의 벽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보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이들의 부분적인 겉모습만 보고 내 멋대로 재단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감정을 소비하고 있었는가 아직 스스로의 모습이 작은 빗방울 같다 해도 절대 잊지 말기를 빗방울이 살아남아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봄은 온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사람에게는 봄은 설레는 시작이겠지만 겨운에 소리 없이 쌓인 차가운 눈을 미처 털어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봄은 여전히 쌀쌀하고 먼지 가득한 날일지도 모른다 이미 밀려버린 방학숙제를 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방학은 끝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애쓰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충분히 원하는 만큼 잠을 자도 좋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걸으며 바람을 힘껏 느껴보자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바람은 차갑지만 어느새 봄 햇살이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괜찮다고 위로한다 차가운 얼음을 깨고 어디론가 서둘러 흐르는 냇물을 따라 사람들도 각자의 걸음을 바삐 움직인다 그리고 계절을 착각해 벌써 피어버린 봄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렇게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생각하게 된다 지금 내게 소중한 건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봄이다 밀려버린 숙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홀로 설 수 있기를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 없이 평온하고 아름답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어떤 일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호탕한 웃음으로 마음에 화를 쌓지 않기를 모진 풍파에 마음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넓고 깊어져 무엇이든 품을 줄 알기를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임을 알기를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거리를 둘 때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걸 알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기를 냉정하게 생각하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할 줄 알기를 가지지 못한 것을 담아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그동안 부단히도 애써왔던 마음 내려놓으면 편해진다는 것을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것을 스스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언젠가 알 수 있기를 네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친구들과 있을 땐 아무래도 걱정은 잘 안 하게 되는데 혼자 있을 땐 저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 위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친구를 만나러 떠난다는 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를 그런 것들을 직시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조금 힘들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엔 다소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금세 차분해지고 편안해질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팔굽혀펴기 한 개도 잘 못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10개 20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10분도 그냥 혼자 있기 힘들고 한 시간도 혼자 있기 힘들지만 자주 혼자 틈틈이 산책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존재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